자, 오늘은요. Knock yourself out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룩 잉글리쉬. Knock yourself out. 여러분들, Knock out 이라는 표현은요. 자, 박싱을 생각해 보세요. 박싱 할 때 내가 사람을 상대방을 빡 때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Knock 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Knock out의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K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KO 들어보셨죠? Knock out. 자, 그런데요. Knock yourself out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을 때려서 내 자신을 때려놓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자, 요거를 보면요. Knock yourself out 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친구가 Can I use restroom 이라고 했죠?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런데 얘가요. 뭐라고 했어요? Knock yourself out. Knock yourself out. 이렇게 말을 했죠? 무슨 말일까요?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다는 말일까요? 자, dictionary 닷컴의 definition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Make a great effort라고 나왔죠? 아주 많이 노력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as in. 참고로 as in이 나왔으면요. 뒤에는요. 얘가 나오게 됩니다. I was knocking myself out to finish on time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내가 제 시간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보시면요. Make a great effort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자, 그럼 결국은요. Knock yourself out이라는 게 Make a great effor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내가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nock yourself out을 사용했지만 이거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Knock yourself out이라는 게 아, 이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tired. 어,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거야? I knocked myself out studying for the exam.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요. I knocked myself out studying for the exam이라는 게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다. Make an effort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아, 나 시험 보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진짜 아, 너무 힘들었어. 정말 노력 많이 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영상에서 봤던 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Knock yourself out이라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equivalent to go for it이라고 나와있어요. Go for it. 해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Go for it.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Brito 알고 계시죠? Brito. Can I have a piece of your Brito? 야, 너, Brito. 이 멕시칸푸드 있잖아요. Brito 먹고 있는데 이거 나도 좀 먹으면 안 될까? 나도 좀 뭐 좀 줘봐. 하니까 Knock yourself out.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Go for it. 알아, 먹어. 알았어, 먹어. 이렇게 허락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Knock yourself out이라는 게 아하! 바로 요 의미구나.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영상의 의미는 바로 요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한번 예를 보도록 할까요? Can I borrow your ca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네 차 좀 써도 될까? 하니까 Sure, Knock yourself out. 아, 썼어. 자, 그러면 비슷한 표현이 뭔지 우리 비슷한 표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요, Knock yourself out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었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표현, 어떤 걸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Can I try your new video game? 내가 너 새로운 video game try도 될까? 하니까 Go for it. 어,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n I read your new book? 내가 네 책, 새 책 있잖아. 그거 읽어도 될까? 하니까 Be my guest. 야, 그럼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e my guest. 이것도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Be my guest. 자, 그 다음에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우리가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파티에 가면요, 먹을 음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게스트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할 때 Help yourself!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이거는요, 어떤 음식이나 마실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껏 드세요!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Can I use your phone? 내가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하니까 Feel free! 아,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Feel free! Feel free!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허락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You should really practice more. 너 practice 더 많이 해야 돼. I don't think I should. 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니까 A가 예, 오케이. Suit yourself!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해!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Suit yourself! 라는 것은 약간 느낌이요, 약간 탐탁지 않아서 말하는 느낌이죠? 예, 알았어! 마음대로 해! Suit yourself!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Okay. Well, Suit yourself!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s? Knock yourself out? Can I borrow yours? 내가 네 거 좀 borrow해도 될까? 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Knock yourself out? 마음껏 사용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Can I borrow yours? Knock yourself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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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 했던 게 나와 있죠? I need to use the restroom. 나 화장실 사용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이 Prison Guard가 뭐라고 해요? Knock yourself out? 이렇게 나왔죠?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I need to use the restroom. I can sell out. I need to use the restroom. I can sell out. I need to use the restroom. I can sell out.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or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and knock yourself out.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웹사이트에서 그걸 읽던지, 아니면,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e-reader. 여러분들, 요즘 그 e-book 같은 거 읽을 때, e-reader version, e-reader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든지, 그걸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걸 읽던지, and knock yourself out? 마음껏 하세요. 마음대로 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or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and knock yourself out.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or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and knock yourself out. 자, 그 다음이요. If you enjoy doing it,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great! Knock yourself out! 뭐라고 나왔어요? If you enjoy doing it, 그거 즐기면,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그 할 시간 있으면, 그거 할 시간 있으면, great! 좋아, 좋아! Knock yourself out!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시간 있으면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If you enjoy doing it,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great! Knock yourself out! If you enjoy doing it,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great! Knock yourself out! Knock yourself out! 됐어요? 마무리!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nock yourself out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껏 해! Go for it! 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요, 1번임이 있잖아요. Make an effort라는 표현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번의 의미, 쉽게 말하면, go for it! 허락할 때, 아, 해! 이런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들 있죠? Knock yourself out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앞에 나왔던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여기서 물러가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Can I borrow yours? Knock yourself out? Can I borrow yours? Knock yourself out? Can I borrow yours? Knock yourself out?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I need to use the restroom. Knock yourself out.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or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and knock yourself out.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or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and knock yourself out. You know, you can read it in the website, or you can download an e-reader version, and knock yourself out. If you enjoy doing it,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great! Knock yourself out! If you enjoy doing it,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great! Knock yourself out! If you enjoy doing it, and you have the time for it, great! Knock yourself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